네 안녕하세요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이 전송 모델 전지연입니다. 저는 지금 2016년 네파이 가을 겨울 시즌 캠페인 촬영을 위해 이곳 넘산에 와 있습니다. 이번 시즌 네파이 캠페인 테마는 나의 첫 번째 마이크로 어드벤처인데요. 마이크로 어드벤처라는 말이 평소하실 수도 있으시는데 네파의 아웃도어는 워난만 잘하는 행동이라 일상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일상 속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. 이번 시즌은 특히 무심 속 일상인 것 때문에 스타일리시한 네파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네파은 잘 봐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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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